올해의 방송 아휴 지금 존나 추운데 씨발꺼 야 일어나 미친 새끼들아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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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스스로 이러면 하지마 꽈뜨려 뭐였어? 야 꽈뜨려! 왜 이렇게 할 수 있키야? 야 너네 집 난방 오진다 보이냐 이거? 얜 뒤진거야 이거? 누구야 그런데 이거? 아니 뭔지 난거야 미친새끼야! 그래 출길래 난방 좀 올렸어 몇 도 넘을린거야 이걸? 한 60도 올렸나? 야 따스하다 굶고 굶어도 되겠는데? 아 저 새끼가 문제네 야 야! 나갈 생각부터 이 새끼들아 2층 괜찮아? 1층은 그런거 같은데? 2층은 따뜻하니 좋아 야 집주인 이 집 출구 저기밖에 없어? 예 야 뚫어봐 2층에 발 디딜 수 있는거 다 좋아라 뭔데 명실이야 살아 돌아오면 내 여동생 속에 시켜줄게 아 그래! 너 여자다 여자! 나는 뭐할까? 먹다라무치킨 정작 그만! 어디서 닦다 이검다! 이건 우리 엉마라 아니고 이 새끼들아 가져왔어 너 그거 야 뚫어봐 쟤는 치킨 뺏자 너 그거는 싸버려! 치킨이 있어? 개새끼 백만 구독자를 무시하는거야? 그렇지! 싸버려! 싸버려! 내가 왜 너 말 들어야 하지? 뭐해줄건데? 야 그러면은 내 여동생이랑 결혼시켜줄게 여동생 이퍼? 나 닮아서 뻔하지 나 닮아서 존나 이쁘지? 아아 이 새끼야! 아 Let go! 아ентidia 넘낙해 nou 괜찮아 80명이 일찍 죽는거 뿐이야 어차피 인간을 다 죽어 으아! 여병을 하네 아주. 그러면 이제 치킨이랑 떨어지지? 이 물구독자 새끼. 쟤놈아 쟤는 무기가 있으니까 동맹맺자. 대신 치킨은 반반이야. 알았다. 오케이 쟤놈아 내가 그쪽으로 할게. 어디서 또 정치질이야 이 새끼. 이제 너나 잠줄이 남았냐? 이 새끼도 참 오래 만났어 그치? 어? 너 대가리 딱 쏘고 내가 치킨 먹어도 되는 거야 알아? 누구한테 있어? 나한테 있지? 너 백만 나한테 줄래? 아님 치킨 먹을래? 아니야 그거 물구독자 할 필요 없다. 내가 치킨 먹을게 알았지? 내가 이럴 줄 알고. 숨겨진 식사기. 아! 으악!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쟤는? 아휴 치킨. 어? 왜 과졸분 행복할 수 없는 거야? 가야 한 명 진짜 집에 가야까지? 그런가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